한번 얘네 그래도 둘 몰 때는 그때 엄청 아팠잖아요 전사님 몰 때 네 그냥 조심해서 아까 저 무느라고 막 콕이 날려가지고 이번에 전사님만 세게 몰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아마 제가 빠져버리니까 문 갈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저 하나 물어도 뭐 대나무 한 번만 켜도 얘네 아무것도 못하겠다 얘는 죽죽죽 붙으면 아무것도 못하겠다 기다리고요 오케이 바로 끌리고 잘 안쓰고 틀리는 거네요 예 끌려지실 법사가 때려도 없는지 글자 이겨봐요 반사했어요 나이스 이쪽으로 끌어서 자윤은 신속한 자 변입풀 예 자 변입풀 자 변입풀 허리랑 털이조리 눗에 꽉찔 뜯 그러지 저거롭게 가비격 가비격 명장 범위한 이쪽으로 와 그쪽 거센 강렬 비탈 나 피해 다 회복했어 반사했어요 헤드 반사했어요 헤드 성공해 성공해 네 압사 스턴 압사 스턴 기탈 그렇지 제시 해박자 법인이 짧은 거 앞 이쪽으로 돌아 오케이 편히 반사 네 나이스 마법 차단 마법 차단 마법 차단 두루 두루짤 무쇠 깜질대 아니 이쪽으로 기탈 기타석 영장 처리구세 흫 이럴 이럴 구석으로 하는거 띵 오케이 오케이 네 기탈 사전 두루 스턴 아 사제 스턴 오케이 편히 유가 자연을 순속한 편히 반사 네 편히 굴 굴 굴 굴 굴 퀄 편히 파손 불절 편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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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니까. 사절들자, 털. 육아. 네. 사절끝지어니. 깃털. 네, 저도요. 드루 공수. 공수, 깃털. 전공. 거강이 뿔, 뿔고. 전설. 거강. 전설인가요, 이건? 그래, 쥐. 비교까지 넣을 거예요. 비교까지. 네. 바로 풀고. 깃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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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공. 치아 대. 깃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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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깃털. 깃털. 사례스턴. 깃털. 깃털. 나이스 피하니까 뭐 쟤네가 뭐 할 수가 없네 그것도 뭐 죽기 까면 죽기 힘이 뭐 피 다